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시청자분께서 3년 지나면 지금 그렇게 비판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그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마 3년이 너무 길다 의로 현장 급속히 붕괴 이런 이야기 이런 방송에 대해서 한 시청자께서 3년이 지나면 윤 대통령을 그리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 박사께서 그렇게 논평할 때 그렇게 대통령을 좀 나무라는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청 내 법사위원장이 그냥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봐야 될 거라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측이 모든 종류의 국회 위원회를 다 장악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매일 봐야 될 거라고 신문에 이름이 뭐냐 공부는 내가 더 잘했을 건데 법사위가 또 난장판이 되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상법 등을 강행 처리하다. 이게 다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겁니까 이런 조선중앙동화의 일면 톱기사에 매일 국민들을 은찮게 하고 불안해하는데 누가 가장 큰 기여를 한 겁니까 물론 국민들 책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가장 기여를 크게 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이야기를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왜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 거 이렇게 이야기 안 나오면 그러면 그분은 그분은 자유민주 국가의 시민으로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어서 대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기가 북한인가 이런 것을 매일 봐야 될 거라고 매일 보고 출근을 해야 될 거라고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하는데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겁니까 거두절미하고 윤 대통령께서 가장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방송 3법 더하기 또 한 개의 법을 야당 법사위원장이 강행 처리했다. 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항의해봐야 정청례 위원장이 얼마나 노예하겠습니까 그걸 다루는데 5순인가 4순인가 될 테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법을 또 통과시키겠습니까 나라에 도움되는 법보다도 나라에 어려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법을 또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심란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인데 어제는 또 보시게 되면 여당이 7곳 상임위원장을 수용해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현하고 백년동지 아니면 연평동지 가가지고 있는 그런 동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가 만나서 윤 대통령이 인기를 단축하고 걸어서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매일 나올 거라고요 이런 것을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동안에 본인 책임 하에 치러졌던 네 분의 공직선거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을 때 모두 다 입을 담은 거지 않습니까 네 분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입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공직선거의 절정이자 클라이맥스가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 말씀대로 3년 지나면 윤 대통령을 내가 그리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더 가혹한 폭증이 이루지더라도 어차피 3년 뒤에 폭증이 이루지나 1년 뒤에 폭증이 이루지나 2년 뒤에 폭증이 이루지나 또 같은 건 겁니다 이제 국힘당은 지금 상태로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중진들이 이야기해봐야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세상에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그 좋은 때들을 다 놓치고 이제 4년 동안 완전히 뭡니까 그들이 난 상태에서 지금 해봐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냥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하는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거를 누가 이익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그 잘난 30년에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지금 의로 체계도 그냥 완전히 붕괴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그 양반을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워한다는 글을 남긴 것은 이 방송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욕인 거죠 이제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고 선거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선거 못 이깁니다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더불어민주당 측이나 선거결과 결정해서 세상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외쳤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이 마지막 선거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일일이 한 명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상황이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 검사 출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검사 출신들 이분들을 그렇게 남을 할 게 없는 것이 사람이 어떤 직종이나 또 어떤 직책이나 또 어떤 회사에 이런 한 20년 30년 정도 근무하다 보게 되면 그 업무가 요구하거나 그 회사의 문화에 잘 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집체교육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그룹 같은 데 대규모로 이런 사람을 뽑으면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삼성연수원 같은 집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다 나오는 거죠 그런 문화에 잘 적응한 사람들은 나중에 대표이사라든지 그렇게 고위직들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종류의 직무를 한 20, 30년 정도 수행하게 되면 거기에 잘 적응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상화관계가 명확하고 명령을 여러분들 따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의자를 항상 여러분들 찾아내가지고 죄를 만들고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사법정의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현재 한국의 검사들은 전부를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보시게 되면 굵직굵직한 사건들마다 없는 죄도 만들지 않습니까 있는 죄는 뭉갤 수가 있는 것이고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이고 있는 죄를 뭉개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를 대통령이 뭉개는 것이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문제를 뭉개는 것 윤 대통령은 네 번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양반들에게 사실이나 진실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본인들이 그냥 정의하고 믿고 싶은 것이 사실인 거지 원래 사실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하고 검사 출신들의 이름 좀 날렸던 그런 검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사실에 대한 정의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명령체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의료 분쟁을 대하는 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상식 밖의 여러분들 그 경직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물러나기 전에는 양보할 뜻이 전혀 없는 겁니다 파협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 대가는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는 상황 필수 의료 인력이 뭐죠 그냥 멸절되는 상태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판단에는 검사 출신들이 보시게 되면 좀 억울하겠지만 이제 그만됐다는 겁니다 그냥 융 대통령 한 명 정도 봤으면 그냥 된 거고 또 여러분들 한동훈 씨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당권을 획득하겠다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안 한다 본인들이 막 안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특별히 꺼내는 것은 오랜만에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을 가보니까 여기에 이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현 정권과 차별화는 대선 1년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대개 이제 권력 누수 같은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새로 부상하는 권력은 대개 대선 1년 전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부상하는 것이 통상 관례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얼치기 후보는 벌써부터 현 정권을 흔드는구나 아마 최상병 특검법안을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시행을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그냥 내놓고 그냥 시작한 거죠 이미 총선 찬패로 정권을 흔들어 놓고 당마저 정권을 흔들면 이 정권이 온전하겠나 최상병 특검발의에 동참할 여당위원이 얼마나 되겠나 그리고 그것은 그 임무는 여당 당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 소관이고 원외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원내 장악력은 전무하다 이런 이야기는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거죠 당무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 아니면 내놓을 수 없는 거니까 원외 인사가 당대표가 됐을 때 원내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경험담입니다 그거는 경험으로 하는 말이다 이미 국회의원들은 4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대표가 되지도 않겠지만 설령 대표가 되어 본들 앞으로 선거도 없고 공천 것도 없다 그래서 허수아비가 된다는 거다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잘 하시기 바란다 그것은 보수 정권을 괴멸시킨 정치보복수사에 대한 업보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일반 국민들보다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장 심하게 그 문제를 다룬 인사가 바로 한동훈 후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한동훈 씨가 잘 되라 잘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홍준표 시장의 논평 보수 정권을 괴멸시킨 정치보복수사에 대한 업보다는 이야기는 조국이 여러분들 주도해 가지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받을 준비나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 출신들은 그냥 한 번 하면 됐어요 한 번은 몰랐으니까 그리고 다른 특별히 방송이 나가고 나면 윤 대통령을 찍은 것을 후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후회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냥 윤 대통령을 찍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자책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핵무장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소련에 해체되었을 때 본인들이 갖고 있던 핵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러시아에게 당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핵무장이나 핵균행론은 한국과의 운명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지원을 약속받고 남침한 6.25 전쟁처럼 김정은이 푸틴에게 지원 약속받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북한 해법은 남북 간의 핵균행 정책뿐입니다 다시는 이 당에 6.25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예당의 일부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 자체의 무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국가 간의 핵균행 정책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노출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되면 자국의 안이나 안보를 위해서 동맹국을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EU에 속한 그런 국가들 가운데서 무기는 지원하지만 병사를 파견하거나 그런 데나 없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아주 적합하게 지금 핵을 가진 국가와 갖지 못한 국가 사이의 전력상의 아주 결정적인 격차를 잘 지적한 거리입니다 뉴욕이 불바다가 될 것을 각오하고 파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더골이 케네디를 향해 질타한 말입니다 더골은 바로 나토를 탈대하고 핵무장에 들어가서 핵개발 이후에 다시 나토로 복귀하게 됩니다 똑같은 논리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서울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지켜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변방의 한 국가인 겁니다 일본은 모르겠죠 일본은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NPT 10조 제1항은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골과 같은 결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똑똑하거나 얍삽한 지도자가 아닌 믿음직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핵무장 주장을 하면 좌파들에 의해서 극으로 몰리는 게 두려워서 좌파들 눈치나 보는 얍삽한 지도자는 필요 없습니다 경제의 제재의 운운함의 본질을 피해가는 비겁함도 버려야 될 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끌린 문제입니다 조속히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일본과 동일하게 핵물질 제처리 권한부터 우리가 얻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서도 미국도 한국의 방어적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먼 미래에 대한 명확한 그런 해안을 갖고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핵문제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참 목이 마른 그런 상황인 거죠 자주 홍준표 시장이 논평을 통해 가지고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너무나 긴류한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하게 되면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결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기라도 하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핵물질 제처리 권한되지 핵을 무장하는 그런 권한을 얻어낼 수 있는 그분은 비즈니스맨 출신이니까 딜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 하시고 그다음에 전공의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공의 처벌을 정부는 계속해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 대신에 철회를 고집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차하면 전공의들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흔히 여러분들 의대 교수들도 여러분 알고 있고 의료계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전공의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분들 유화정책을 펴면서 안으로는 항상 올가미를 그냥 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인 행정명령 취소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거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냥 공수표만 남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을 겁니다 이달 내에 복귀 안 하는 전공의는 사직처리를 하라 사직처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가지고 행정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취소 대신에 철회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거죠 어떻게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국민을 그냥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자국민을 보시면 대한의사협회와 주요 대학병원의 무기한 휴직 계획이 속속 철회되면서 의정 간 대하 분위기가 물어 있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하 분위기가 물어 읽는다고 언론이 보도하던 정부 당국자가 그렇게 믿던 건 소용이 없고 딱 두 가지입니다 전공의가 여러분들 재계약을 통해서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가 그다음에 의대생들이 유급을 피해서 이런 데 이렇게 학교로 돌아오는가 두 가지인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그냥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네요 미복기 전공의 문제가 대하성사의 최대 난간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적극 실행하고 있다며 적극 실행하고 있다고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그 말이 전부가 다 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꼰대들하고 이런 젊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대신에 수련병원에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강온전략구사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꿈쩍 달싹도 안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강온전략을 하든 강경전략을 펴든 너희들이 알아서 뭐죠? 그냥 해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전반적인 그런 보도 동향을 보게 되면 빅파이브를 비롯해서 휴전을 다 철회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부가 성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지만 정부는 남은 변수인 전공의 복귀에 총력을 기울인 모습이다 본인들이 총력을 기울인다 해가지고 전공의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중만 계속해서 울리는 겁니다 그 사이 적자는 누적되고 이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 지원관은 중앙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생인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과거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라 근로조건을 좀 개선해 주겠다 그게 복귀하라 이 의미인 겁니다 권지원관은 대한전공의협회가 지난 2월 발표한 7대 요구 가운데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거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핵심 사안들을 재배하고 검토하고 있는 7개 중에서 과학적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2026년부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학대 불가학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체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적극 논의에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행을 검토하겠다 이건 거죠 그러나 세 가지 제가 볼 때는 전공의들이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일터로 돌아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의대 정원계획 백지학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학 전공의 대상 부당한 행정명령 전면 철회 다르게 하면 취소입니다 법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 전면 폐지 법정용으로 취소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 이런 법적인 올가미를 정부 측이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 가운데서 그냥 립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로 하고 진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의대생들하고 2025년도도 2천 명 정원을 여러분들 후퇴를 시켜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 문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각 수련 병원에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 복귀자는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직 처리자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를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 하니까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을 너희들이 황당한 걸로 여러분들 어겼는데 전부 책임을 전공의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보건복지부 차원을 강조합니다 전공의들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공의 복귀자와 미 복귀자를 구분한 다음에 이탈 전공의들에게 내린 행정명령을 이달 초 철회한 것 이상으로 구제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는 뜻도 밝혔다 철회 대신에 취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들이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서 미 복귀자들에게는 마지막과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법을 여러분들 전공한 법기술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봐도 너무나 답답이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일반 국민들은 왜 저 정도 하는데 돌아오지 않을까 행정명령에 대한 철회라는 것은 그냥 입서비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효력을 잠시 정지해 놓는 거고 취소라는 것은 행정명령 자체를 여러분들 그야말로 원점에서 없던 걸로 하는 겁니다 철회를 해놓으면 그냥 코를 그대로 낄 수 있는 겁니다 미복귀자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떼를 모여주겠죠 조선 사람도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본떼를 보여주겠죠 사직한 전공기가 올해 하반기 레지던트에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련병원들이 건의에 검토 중이지만 현장을 지킨 전공의의 행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하기에 노예니까 노예들은 뭐 자기의 거치 문제에 결정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도 다 여러분들 허용 안 하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화국 보면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앞길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어떻게 하는지 전공이 복귀를 설득하고 복귀자하고 사직 처리를 해달라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제 나간 방송을 보고 여러 시민들께서 문제 해결책을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원점 재검토만이 이 대란의 유일한 출구인 것을 정부는 아직 모릅니까 국민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정부입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하루속히 빨리 원점 재 논의하고 전공이 80% 정도는 복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병원이 정상화가 되고 수술 일정들이 여러분들 정상화가 되겠죠 진짜 의료 붕괴가 옵니다 의료 속성을 모르는 무제한 사람들 때문에 다 망가졌습니다 전공이 복귀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전공이 복귀가 가시화되면 대학병원급 주니어 스태프들은 나갈 준비 중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이미 제 주변에 대학에 오래 근무하던 젊은 스태프들이 다 그만두고 개인 병원에 취직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병원 배장환 교수도 대학을 그만두고 부산의 사립병원에 취직할 예정입니다 의료 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 의료 현장을 정확히 아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아는 여기 보시게 되면 2월 달에 전공이들이 나가면서 사직서를 냈는데 6월로 사직 처리하라는 거죠 그럼 4개월 동안 뭔가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민형사 책임을 전공이들이 이런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나갈 때 2월 달에 사직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국가에 사직서를 냈으면 사직서를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수리하지 않고 6월 달에 사직서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4개월 동안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격위에 의료 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 말씀은 의료 붕괴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 나가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모를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관리들이니까 평생 여러분들 늘공들이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여러분 서류 만들어서 발표하는 건 익숙하겠죠 오늘 또 눈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다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의료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수술을 못 받는 겁니다 여기 의료 속성을 모르는 무죌들 때문에 다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글을 쓰신 분이 아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올해 내년 전년병 유행 가능성을 미감염병 센터에서 미국의 감염병 센터에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외신을 통해서 저도 봤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전년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 진짜 유행하게 되면 본인이 가족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갈 때 의사들 특히 전공의 수련에게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감염병은 언제나 왔고 올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약한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감염병입니다 고집의 대가나 아집의 대가가 너무 비용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계속해서 좀 다루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의 의로는 붕괴되었다 바로 윤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라고 당신이 욕하는 의사들은 의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욕을 먹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전문가들의 경고의 뜻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 주제를 다룰 때 그렇게 심각하겠냐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또 선거의 문제 때문에 하도 뛰었기 때문에 또 이 주제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또 논쟁의 한 복판에 내가 설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거를 저도 전혀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접근해 보니까 이게 보통 큰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거죠 어떻든 간에 현안 문제의 가장 큰 지금 중심에는 전공이들하고 의대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놓은 7대 요구안에 대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잔머리 굴리거나 꼼수 쓰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 의로 시스템 붕괴되는 것을 막기를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원하고 또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앞으로 이런 책임을 안 질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7대 요구안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의료현장 정상화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분야를 직접 경험해 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체로 상식적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속성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보건의로노조 6월 말까지 진료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 정부가 진료 정상화에 성공할 것을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가 42%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가 55%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의 이름 하단에 있는 의견 코너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미 시스템이 망가져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진료 정상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가는데 어떻게 42%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의료 현장이 정상화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놀라움을 피력한 분들이 꽤 많은 겁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각함의 중심에는 전공의 미복기 문제가 결정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인식 내지는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 보시면 의료 분야를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의료 현장이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50분화되니 정말 황당하고 참담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려온 의료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의료 계획으로 이미 의료에 뉴노말 새로운 균형이 시작되었고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신세계가 열리게 된 겁니다 모두 어금니 꽉 깨물어야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신 거죠 잘 아는 분인 거죠 이 글을 읽고 한 분이 다 망가진 이후에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료 현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잘 될 거다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지만 의료 현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훨씬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정상화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처럼 보이지만 그냥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의정 갈등과 충돌 문제의 핵심에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복귀 문제가 가장 중심하고 8할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문제가 해결이 쉬운 겁니다 무슨 의대 학장들 불러서 뭐라고 하고 대학 총장들 불러서 뭐라고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지 않고서 지금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의사 수가 많으면 좋을 거라고 정도입니다 이 정도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중병을 갖게 되거나 주변에서 중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현실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체험은 의과대학생을 2만 명을 늘린다 한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10년 뒤에 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뽑아 놓으면 필수의료분야의 인력이 간다 낙수효과라고요? 경쟁에서 밀리면 엎둘 수 없이 필수의료과를 간다? 몸은 어른인데 머리의 지적 수준은 유치원생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필수의료분야는 의과대학 정원을 수만 명 늘려도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사태가 확실하게 경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정부와 국민이 확실히 필수의료분야에 가면 인생 나락으로 간다는 확신을 주었기에 망스럼 없이 피해갈 겁니다 의료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네요 이번에 윤 대통령과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이 합심해가지고 전공의들이 절대로 필수의료과에 가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기 보시면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입니다 이게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정원계획을 전면 백제하라 과학적인 의사수급책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과 가문을 같이 논의하라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의제에 의료현장 아우성 나란님은 천하태평 이 내용을 여러분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 어머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이가 아픈 어머님이 모야모야병이라고 뇌혈류기형으로 뇌혈류기형이네요 세브란스의 수술을 받고 외래를 다니는 아이 엄마입니다 모야모야병 환자 카페에 들어가 보게 되면 수술이 미뤄지고 부모들은 애타지만 누구도 의사선생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환자단체 대표가 나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너무 저는 불편합니다 다음번에 외래 때 교수님 뵙기가 밀망할 정도입니다 의료가 잠시 멈추는 것은 제가 참겠는데 수술하는 선생님이 없어지는 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정부의 엉망진창 의료계획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 학생들 모든 국민이 다 배아파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댓글 안에 젊은 어머니가 이렇게 글을 남긴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의사들에게 의탁해야 될 때가 누구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알지만 저는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사분들이 이 엄마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언젠가는 자기 문제 때문에 아니면 가족 문제 때문에 의사들에게 의존을 해왔고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이런 돌판매를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저는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버렸을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 조선일보 여러분들 기사가 나게 되면 엉망진창입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칠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방송을 보고 제 보낸 다른 방송을 보고 또 그 어머님이 뇌혈관 기형으로 모야모야병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세브란스를 다니는 환자 부모인데 보건노조는 대모가 직업 같았습니다 늘 대모 중이었습니다 직접 간호해 주시는 간호사분들 간 조금 다른 집단 같아 보였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갑자기 병원에 바윗덩어리를 던진 윤정부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여러분들 의사들이 희생으로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던 이래 그냥 망치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전부를 다 깨부신 겁니다 무슨 용기를 갖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윤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것이 아니 당신 무슨 용기를 가지고 그 이름 큰 뭡니까 망치를 가지고 멀쩡한 이름 기계를 다 부숴버렸냐 이렇게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무슨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냐 의사들이 여러분들 무슨 진로비 올리다가 대모를 했으니까 뭘 했는 겁니까 전공의대로 나와 가지고 무슨 이름들 집단 대모를 한 겁니까 이분으로 그냥 정치검사들이 이런 정치검사들이 그냥 그만입니다 더 이상 정치하게도 여러분들 기웃거리고 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전부는 아니시겠지만 이 검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본 겁니다 여기 이분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환자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갑자기 병원에 바위 덩어리를 던진 윤정부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위 정도 가지고 대형 여러분들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전부를 다 뚜껑 부신 겁니다 교수님들만 믿고 병원을 다니는데 보건노조가 의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환자단체가 의사에게 분노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본 세브란스의 의료진들 특히 신경외과 교수님 전공의들은 너무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이번에 저는 그분들이 월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서 놀랐습니다 그런 교수님은 보수도 엄청 많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분들 그리고 의대생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아이가 모야모야병이니까 상당히 희귀한 병이네요 누구든지 이런 처지에 일생을 통해서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병에 대해서는 다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 7천명의 의대생과 전공인은 2025년 정원부터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1년에서 2년 정도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때 벌어지는 상황은 윤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료현장의 혼란과 윤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은 시작도 안 됐다고 봅니다 시작도 지금 여러분들 단 4개월이 됐는데 얼마나 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대학병원 적자 문제 간호사 채용 여러분들 문제 현직 간호사들의 무급휴가 문제 보건노조 여러분들 집단시위 문제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휴진 문제 이런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문제 문제들이 도처에서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처음에는 계속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무슨 명령 무슨 사표 수리 금지 명령 휴직 수리 금지 명령 본인들도 여러분들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다 차원적으로 문제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7500명 8000명이 교육을 받기 시작이라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부가 돌팔매가 윤정부를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드리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만 조기에 이 문제를 진화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요구 있지 않습니까 의대생과 전공인은 2025년도 무지막지한 의과대학 정원부터 원점 돌리지 않으면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전공인은 복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각자 이야기가 다 이렇게 모아지지 않습니까 원점 재논의해야 의로 붕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의료대단의 출구입니다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내려가라고 하야라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시스템이 파괴가 되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하기 이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2025년에는 일단 뽑고 2026년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다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럼 의대 시설과 교수는 어느 학년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애초에 제대로 교육시킬 마음이 없다는 걸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무지성과 무책임과 무대책인 정부에 좌절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26년부터 협의회가 조정하겠다는 2025년도는 절대 해야겠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이 있으면 2025년을 고집하면 2026년, 2027년, 2028년 다 고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는 거를 그냥 다 찬성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지만 사람이 짐승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과학적으로 설득하게 있으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이번 사태는 전공이다라고 의대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가능성 한국의 의료 붕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고 환자들의 바로 직결탄으로 여러분들 수술 일정이 여러분들 연기가 되거나 그렇게 여러분들 수술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오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한 어머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냥 멀쩡한 그냥 의료기에다가 전부 큰 바위 덩어리 그냥 던진 것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 참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나라 일하는 사람한테 무슨 성인 군자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하 여러분이나 간에 윤 대통령에게 무슨 성인 군자가 돼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인 군자까지는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여러분들 공병원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관리이나 한덕수 총리하게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 그냥 상식적인 사람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게 이름은 뭡니까 정직하게 사실을 현실을 보고 그리고 해법을 내서 시행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게 상식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큰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지적인 한계를 정확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태도가 전혀 없는지 그리고 맹백하게 여러분들 비과학적이고 비여러분들 논리적인 정책을 밀어붙여 가지고 그 여러분들 비논리성과 비과학성과 그 무속성이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닥치고 2025년은 통과시키고 2026년 분은 한번 만나가 이야기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얼굴을 들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윤 대통령 함께 대해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그는 생각한 이제 해시당초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정직한 사람이 돼달라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이익이 되면 뭡니까 다 깔아 뭉갤 수 있는 사람인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나라의 의로 시스템이 이런 붕괴될 정도가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냥 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우리가 상식인 사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자 이야기죠 보완하자 이야기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고 뭐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정 보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자기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지 도무지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그래도 여러분들 나라일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앞뒤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어제도 보셨지만 대학 여러분들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아니고 무슨 뭐 검찰의 수뇌부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리베이트를 조사하겠다 의사가 몇 명이 관련됐다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 야 어떻게 검사들은 저렇게 일을 처리해 왔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리베이트받은 의사들을 여러분들 수사를 발표하고 언벌에 처하겠다 그 리베이트를 받은 여러분 의사들이 서울대 의대 교수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는 참 세상에 악해도 여기 보시죠 사람들이 이번에 완전히 학을 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 검사정치인 거부합니다 50명이 찬성입니다 법으로 검찰 출신은 선출직 공무원 검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53명입니다 치졸한 검찰공화국을 보고 있습니다 52명입니다 아니 평화치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오해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검찰까지 동원해 가지고 의사들이 리베이트나 받고 이런 짓거리 했다 이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일 처리한 걸 보게 되면은 살다 살다 이렇게 저질스럽고 막무가내고 독단적이고 막가파 정권은 제가 처음 봅니다 너무 끔찍해서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많을 겁니다 57명입니다 이번에 리베이터 여러분들과 터뜨리는 걸 보면서 저질스러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음은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도 지금 저런 걸 가지고 금박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밥 먹고 골프 치고 사소한 것까지 경찰청에 수뇌부가 나와 가지고 범죄자 수사하듯이 금박하는 모습이 윤 대통령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훌륭한 의사선생님들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국민들이 돌았으면 정부는 완패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검사생활을 했는 모양입니다 야비함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김건희가 받은 것은 아름다운 선물이고 의사가 받은 것은 범죄 행위다 이거지 않습니까 당신 마누라가 받은 것은 아름다운 선물이고 의사가 여러분들 약품 선택하고 받은 것은 범죄 행위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사들의 민낯을 이번에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료분별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냐 이야기죠 이를 쳐야 하는데 사람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걸 여러분들 그런 사건들을 터뜨려 가지고 의사들을 건박하겠다 순령 건박한다고 해가서 건박에 성공한다고 합시다 그럼 전공의들 함께 리베이터 받은 거 찾을 겁니까 그 양반들은 여러분들 가난하지 리베이터 받을 처지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전공의들하고 여러분들 의대생인데 리베이터를 여러분들 해가지고 의과대학 교수들을 건박한다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돌아올 거냐 이야기죠 오히려 여론만 여러분 악화되고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지르고 여러분들 행편이 없냐 이런 욕만 먹는 거죠 전부 여러분 이 욕들이 다 누굴 향하냐 대통령을 향하는 겁니다 토비나 보스와 함께 행하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 아무리 여러분들 잘하려고 해봐야 윤 대통령께서 그냥 사죄하시고 원점으로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 리베이터 관련 신고하면 포상금을 듬뿍 걸어놨습니다 해식비 받은 의사들도 잘못했지만 코미디 같은 국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냥 서둘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름만 붓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공장에 다니면서 아들을 의과대학을 보냈습니다 참 이 현실이 참담합니다 우리 아들은 더 이상 수련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직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며 이럴까요 전공의 엄마로서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공의 가족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내려도 속이 탈 거고 저런 결정을 내려도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도 보니까 대학생도 입건하고 전공의도 입건한 사건이 있었다 이번에 경찰에 고위직 계신 분이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럴들 동서남부를 구분 못해 가지고 대학생도 입건하고 전공의도 입건하고 대학생들은 아마 집단 수업 거부에 이러면 동참하지 않은 동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죠 이 사태를 해결한 길은 2025년 정원부터 원점으로 돌리고 전공의 7대 요구상 합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고집과 아집과 체면만 내려놓으면 내일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 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신 자리 보전 힘들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31년째 필수의료에 종사한 의사로서 정확한 분석과 논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정의 도덕성과 애민 전신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1년째 필수의료 분야를 종사하셨으면 연배가 대개 재연배거나 아니면 재연배 정도 됐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문제가 여러분들 제가 방송의 상상 사회현안을 다룰 때 복잡한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법을 대단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낱마처럼 꼬인 의정관등이나 충돌 문제도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는 윤 대통령이 이런 깃발을 들고 출범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가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숫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통령께서 엉터리 숫자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신 겁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5년간 만명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정책 목표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책 목표라는 것은 필수의료 바이탈학과의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지방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0명을 늘려가지고 총 1만 명을 늘리면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수효과가 발생해서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정책 목표가 달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목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뭐죠? 공갈을 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공갈이 아니라고 확신했는데 그냥 대통령 입에서 oecd 국가 평균 천명당 얼마가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단박에 저게 사기다 이렇게 안 겁니다 배운 사람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데 양심을 속이고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의료서비스라는 그런 재화나 상품이나 서비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특수한 상품입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수요가 공급을 결정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아주 특별한 재화가 돼가지고 공급이 수요를 결정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건강보험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런 무지막지하고 무식한 정책을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 천치라고 생각하고 OECD 국가 평균이 몇 명이 부족하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조치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전공의들이 다 그만둬버린 겁니다 사직을 한 겁니다 2월달에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인력 공급이 중단된 걸 뜻합니다 의과대학생들이 일하면 다 그만둬버린 겁니다 그러면 의과대학의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의 의사로 이어지는 그 소위 촘촘한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의료인력 공급망 체제 자체가 여러분들 와해가 돼 버린 겁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암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6개월 1년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딱한 이야기를 이를 대통령께서 만든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아이가 여러분들 뇌에 여러분들 혈류기능의 장애가 있어가지고 수술받는 세브란스의 수술받는 젊은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바위 덩어리 가지고 뭡니까 그냥 전체를 다 부숴버린 짓을 윤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하다고 정신없는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하지만 저는 살아생전에 저렇게 무지막지한 대통령을 내가 만났고 그것이 1960년 생으로서 동갑내기라는 점에 대해서 실로 참담한 신경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교육을 받고 일을 해왔는지 논리적 사고능력과 합리적 사고능력이 저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검찰총장을 했는지 저는 아연실색할 정도인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는 겁니다 7대 요구 수용하시고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부터도 여러분들이 협상 테이블을 올리셔가지고 협회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집도 피우시고 아집도 피우시고 차면도 피우시게 되면 끌려 내려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대통령한테 저주하거나 악담 퍼먹는 거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상황이 보니까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끌려 내려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름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는 최고의 적은 고집과 아집과 자만과 체면인 겁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문제들이 지금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문제를 아주 단순 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단칼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이런 체면만 내려놓을 수가 있으면 의료 시 붕괴 체제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데는 조선중앙동화와 같은 그런 메이주 언론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참 정말 제가 제 역시도 여러분들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 입장에서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사실을 중시하고 선한 쪽에 여러분들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무지막지하게 윤정부를 옹호했던 여러분들 신문사가 조선일보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상황 변화를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그래도 조금 중립적이 되려고 노력했던 신문이 동화일보입니다 동화일보가 그나마 여러분들 중후반전에 들어가면서 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비교적 여론을 그래도 반전시키는데 조금 이바지를 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전국 보건의료조합에서 여러분들 6월 말까지 만일에 진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집단 10위에 나가겠다 이런 여러분들 발표들이 있고 난 다음에 비교적 그래도 사슬에서 동화일보가 정확하게 상황을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동화일보 여러분들 오늘 이 사슬 보게 되면 상황을 간단 명략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휴진 카드를 던전 접게 됐는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사슬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요 대학병원 의사들의 휴진 철회로 환자들은 한 시름을 들게 됐지만 이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미봉책이란 겁니다 4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위기는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제가 그듭 이야기하는 것을 동화일보가 여러분들 그대로 같은 논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악화일로에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이 1만 3천명 가운데 복귀한 사람의 비율은 8%도 안 된다 수련 병원들은 문을 닫을 쳐지고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도 중단된 상태다 이대로 가면 전문의 공보위 군의 간 배출이 끊겨서 향후 5년간은 필수 의료의 큰 차질이 빚어진다 5년간 수술이 어마어마하게 파열음이 난다는 겁니다 수술 일정을 못 잡거나 연기가 된다는 겁니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부터 예과 1학년과 신입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상태가 최소 6년을 가게 될 것이다 의대 정원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의료체계와 의사양성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 원로들의 진단이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언론이 무게중심을 잡고 사실을 여러분들 보도해줘야 그래야 국민들 가운데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을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4개월 넘게 의정충돌 문제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겁니다 전공이 만 3천 명 가운데 8%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인턴, 전공이, 전문이, 공보이, 군의관 배출이 다 이러면 스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료 대란 해결에 열실을 지고 있는 전공이들로부터 병원으로 불러들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다 전공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야기죠 복귀한 전공이들뿐만 아니라 미 복귀자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철회해야 취소를 하여주라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굴레를 씌우고 여러분들 그걸 갖고 뭡니까 어떻게 해볼 재미 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심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이들의 배신자 낙인에 대한 부담 없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사직을 택하는 전공이들도 빠르게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 관련 기준도 완할 필요가 있다 전공이들이 돌아와야 이들과 한몸처럼 움직이는 의대생들도 복귀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실은 아마도 의료 분야를 잘 아시는 의학 전문기자 같은 분이 있으신 것 같네요 내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지 않습니까 내년 또 입시부터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 의대 정원을 조정하게 하는 입장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대 정원은 필수 및 지방의료 살리기 수단임에도 2천 명이 타협불가능한 정책목표가 되며 사태가 꼬였다 이 사단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윤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책임을 매나기가 힘든 겁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의사 수급축에 전문의원을 두기로 한 만큼 의사들도 합류해서 합리적인 정원정책 수립에 힘을 보태야 된다 아울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참여해서 무모한 의대 정원정책이 날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어렵게 쌓은 의료체계 분개를 막아내는 데 전문적인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참 무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런 붉은색에 놓은 것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슬이 오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분이 여러분 글을 남기지 않았는데 첫 번째 글을 남기신 분이 정확하게 문제를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 글을 남겼네요 정부가 미복귀 전공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가 아니고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점의 재논의에도 100%는 복귀를 안 합니다 정부가 필수과를 완전히 회복불량 상태로 망쳐놨습니다 다른 사안들도 맹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선하겠다 이거야 다 공수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 재정이 바닥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대통령이 연구개발 대폭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공계 교수들 연구비가 제로운이란 기사를 봤습니다 지원해 준다는 말은 빈말입니다 이공계고 의료계고 다 망하는 겁니다 대체 나락골이 이게 뭡니까 관료들이 좋아하는 것이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고려하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조금 다루다 보니까 의료 문제 여전히 지금 이 문제만큼 보통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상당한 시간을 화려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 화제를 좀 바꿔 가지고 SK의 홍보전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언론을 보니까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단독 최태훈 회장 아들과 어깨동무 다정한 모습 포착 뭐 부부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 아들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관계가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야 뭐 혈언이니까 그게 가장 많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긴가 이렇게 보니까 조선일보의 최태훈 회장 아들과 어깨동무 이렇게 해서 나와서 제가 흥미가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보니까 아마 이걸 여기 보니까 정규 방송에서 다룬 게 아니고 DC인사이드 온라인 커뮤니티죠 DC인사이드에 어제 최태훈 본 썰이라는 제목이 글에 올랐다 이게 굉장히 사적인 사진이거든요 거리에서 아들하고 이름 다정한 모습이 다정한 모습이 이게 이제 연출을 안 했을 거고 이거는 이제 최태훈 회장의 인스타그램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뭐 직접 찍으신 거고 이게 이제 아들하고 몸이 많이 어릴 때 안 좋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아주 건강한 청년이 됐네요 아드님이 그래서 이제 이걸 가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니까 이렇게 사적인 사진 같으면 이런 DC인사이드에서 개인이 올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실에서 이제 최태훈 회장의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좁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이런 자료를 올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제가 홍보실에 문의해가지고 당신 어떻게 올려서 이렇게 물어볼 그런 처지는 아니니까 제가 갖고 있는 감으로는 하도 최태훈 회장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으니까 그 이미지를 좀 복원하는 차원에서 홍보실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가지고 기획을 한 기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매체가 다 동일한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경향신문 문화일보 조선일보 무슨 SBS MBC 전부가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뭐 기획해가지고 그냥 정규 매체를 다루게 되면 표가 나니까 온라인에 DC인사이드라는 데 올려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실 여부는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이 어떨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반발이 심하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조선일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홍보비 얼마 받았냐 SK한테 홍보비 얼마 받고 이런 게 올리냐 뭐 이런 이야기가 전부가 여러분들 한 39명이 여러분들 쫙 줄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다 읽어보니까 긍정적인 메시지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SK 홍보팀 바쁘네 조국의 생일 뭐 다음날 뭐 이런 게 쭉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아들 불러내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여론 물타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이게 22일자 조선일보 SK 전면 강구와는 상관없는 기사이겠죠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기획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기획한 냄새가 이제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회장님 이미지가 이번 사건으로 해서 너무나 많이 실추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뭐 이런 기사를 통해가지고 조금 이미지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기획을 할 그런 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저 역시도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권을 많이 다루고 동시에 이제 방송 콘텐츠를 통해서 많이 내보내면 하단에 댓글에서 여러분들 시중 여론이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말과 글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보통 시민들의 생각은 어마어마하게 반감이거든요 최태원 회장에 대한 그런 미운 감정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거는 그냥 세월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이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미국의 사업자 가는 동정은 최태원 회장이 이제 미국의 사업자 간다 이런 동정기사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기사 정도는 괜찮은데 그 거대한 쓰나미 같은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기획기사를 만들거나 그런 거는 오히려 최태원 회장에게 더 역효과를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 가면서 좀 잊혀지고 다른 좋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세월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 사건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누구도 맡아서 여러분들 경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현대 하이닉스를 인수해 가지고 SK 하이닉스로 여러분들 개명을 하고 아무튼 이번에 AI 혁명에서 시스템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주도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최태원 회장의 여러분들 경영자로서 가장 큰 역량은 SK 하이닉스를 정상화시키고 이번에 AI 혁명 열풍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건 큰 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좋은 성과를 계속 내면서 세월이 가면 사람들이 또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날이 올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이고 그다음 재산 분할 같은 걸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변호사로서가 대부분의 열심히 뛰어야겠죠 그건 대중들한테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건 대중들한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생각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획기사들이 나와 가지고 계속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SK가 이런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없는 것 그렇게 외부인으로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사실은 의사분들이 얼마 받는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는다고 하지만 좀 개원의들 가운데서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수가 그렇게 얼마 높지 않는 거고 개원이 더 가운데서 성형외과나 이런 데 손재주가 뛰어나신 분들은 많이 벌 거고 그다음 개원이 가운데서도 병원 유지가 힘드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의료 분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윤정부의 의료계획을 찬성하고 그다음 의사분들을 향해 돌팔매를 던지는 과정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의사들 봉급이 많으니까 이런 주의의 주장을 펼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의사들이 많이 받는 거하고 의료계획이 무슨 상관있냐 이야기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마침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보시게 되면 뉴데일리 신문에 아주 촌철살인 형식의 그런 만화를 많이 기구하는 윤스인 만화가가 여기 보시죠 우리나라가 4등 부자들이 많이 떠나는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인도 그 다음에 한국이죠 4위 우리나라도 중국 인도처럼 부자들이 막 나라를 떠나고 있대 뭐 그게 정말이야 잘됐네 돈밖에 모르는 부자들 다 이 나라를 떠나야지 우리 이재명 대표님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가난한 자를 위한 지도자이십니다 우리끼리 모두 평등한 대통령 세상 대동 세상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부자들이 다 나가고 나면 복지는 뭘로 하지 그걸 몰랐으므로 부자들 돈으로 해야 되지 그럼 서민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그런데 부자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데 잘됐네 돈밖에 모르는 부자들도 이 나라를 떠났어요 부자 없이 오손도손 행복한 서민들의 나라를 꿈꿉시다 이런 말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논리적 사고를 요구할 수 없는 거죠 방이 여러분 두뇌 속에 두 가지가 돌아가는 겁니다 부자가 떠나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죠 이거 보고 저는 참 보통 사람들이 참 편리하게 생각하시구나 부자들이 떠나는 것은 쏙 시원하다 그런데 뭐 세금 거둘 돈은 없다 이게 여러분들 매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자체가 엉망진창이니까 논리적 사고나 이런 것은 학자들이 할 이야기지 지금 뭐 윤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법을 한 사람이 논리적 사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2천 명 올려가지고 만 명 증가시게 되면 필수 의료인력이 늘어나서 문제가 해결할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두 가지에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훈련은 전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본인이 옳다고 하면 다 그냥 진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재미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대개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논리적 사고를 하는 건데 상호 모순이 되면 안 하고 이재명 당대표도 보면 뭐 그냥 논리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 사실을 오르는 사람인데 그냥 떠들면 그게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사고의 일관성과 논리적 일관성은 합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합리적이 체계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 일관성은 앞뒤가 맞고 한결같은 사고를 뜻하고 앞에서 한 말을 뒤집어지지 않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논리적 일관성은 모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논리적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사에서 가끔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들을 보게 되면 조금만 이렇게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저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제 우기면 또 말이 되니까 이번 의정충돌 과정에서도 유독 의사들의 봉급을 근거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의사들의 봉급도 개업이지만 평균값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된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기분이 나쁜 겁니다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다수 국민들도 봉급에 분노하고 또 정부도 심평은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의사들이 많이 받는 자료를 막 공개해 가지고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시기심의 제도화를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일당 체제가 되면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권력을 오래 잡게 되면 포퓰리즘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감정 가운데 가장 제거하기가 힘든 것이 시기심이거든요 그 시기심을 정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도로 그럼 표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현상이 굉장히 유행하겠죠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겠구나 그런 것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회인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그냥 제도화해 가지고 체금 올릴 때도 이걸 활용하고 어차피 여러분들 생산계층이나 부를 가진 사람은 소수니까 그 사람을 약탈하는 겁니다 약탈 시기심을 그냥 제도화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이번에 의사 문제를 보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의사 봉급 때문에 뭐죠 의사 수를 열려야 된다는 걸 보고 제가 아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시기심을 제도화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오늘 경제 문제 하나 여러분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AI 반도체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정식 명칭은 게임에 사용되는 GPU하고 그 다음 병렬 연산에 사용하는 GPGPU하고는 다른데 그냥 같은 가로 그래픽 처리 장치 개통에 GPU를 팔아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렇게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3조 달러를 육박한 거죠 이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 한 10% 빠졌습니다 거침없던 엔비디아 사흘간 13% 이게 뭐 13%가 무슨 555조인가 그렇더구먼요 이제 주가가 여러분들 고속행진 하다가 갑자기 주가가 빠지게 된 겁니다 오늘 좀 반등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올랐습니다 쫙 올라가다 여러분들 5일 동안에 10% 정도 빠지니까 언론들이 야단 법석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만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어쨌든 반등 오늘 한 5% 정도 반등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던 게 이제 조금 정지가 됐죠 거의 뭐 모든 언론들이 거품 붕괴다 뭐 그렇게 야단 법석입니다 4천억 달러가 사라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닷컴버블 재현의 시장인가 건강한 조정인가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555조가 사라졌는데 이제 오늘 조금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별일 없다는 겁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 급 나갈 큰 이슈는 없었다 굳이 찾자면 그동안 넘어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2000년대 초 닷컴버블과 유사한 ai 버블 우리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추락하면서 이제 주로 반도체 주식들 arm 마이너스 13.24% 오늘 주식전입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12.92% 브로드컴 마이너스 11.6% 퀄컴 마이너스 11.55%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제 지난주에 이번 달 들어서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이 엔비디아 주식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주식인데 이렇게 이름들 올라온 겁니다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더 오를 건데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비싸죠 비싸다는 이야기는 폭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앞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최근에 엔비디아 주식을 사신 분도 계실 테니까 액맨 분할에가 10분의 1로 이런 파니까 좀 싸게 보이지 않습니까 1200원 하던 것이 1200 내렸으니까 이제 어제 본 기사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3조 달러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대신에 CPU 중앙 처리 장치인 CPU를 만드는 인텔이 CPU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CPU 제조 기업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래픽 처리 장치인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만들어 가지고 3조 달러까지 갈 수 없다 이런 것을 누가 글을 기구했더라고요 오리엔탈 트레이드라는 분이네요 미국은 트레이드가 성이고 오리엔탈이 이름이니까 이름이 오리엔탈 트레이드네요 그분이 한 분 이제 아주 주가가 너무 높아졌다 이야기죠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인텔 CPU를 주로 만들었던 인텔이 한참 잘 나갈 때 91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순수입이 이렇게 빨리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빨리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이때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1991년부터 1994년 2000년도까지 여러분들 인텔 주식 주식입니다 주가 상승 이때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CPU를 만드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인텔이 한참 잘 나갈 때 피크를 치는 겁니다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겁납니다 이때 2000년대 피크를 치고 이때 피크를 영원히 지금 못 돌아온 겁니다 지금 여기니까 이때 한 75불 정도를 치고 전혀 못 돌아온 겁니다 그다음에 쫙 내려가 가지고 75불 한 70불에서 20불 수준까지 내려가 가지고 올라갔다가 지금 3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한 몇십 년 동안 큰 물론 배당은 계속해서 받았지만 주식 가격이 올라서 돈을 못 번 거죠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겁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겁난 겁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겁난 거죠 2000년에 최고치를 치고 한 번도 그동안 2000년부터 24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 최고치에 최고치에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돈을 잃은 겁니다 물론 팔아야 이제 실은 손실이 되겠지만 이렇게 잃으면 되는 겁니다 이 꼭대기에 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리엔탈 트레이드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래픽 처리 장치 만드는 엔비디아가 3조 달러까지 갈 수 있냐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이름은 가슴인 겁니다 이 작가가 갖고 있는 가슴 그러나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 지식이 앞으로 조정될 거다 꼭대기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준비해라 로베 델레라는 사람이네요 젊은 분인데 어마어마하게 글을 여러분들 소신껏 썼습니다 겁나게 당장 팔아라 이야기인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 팔아라 이야기인데 이분은 아주 재미난 비교를 하네요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0년대 인터넷품이 한참 떠오를 때 인터넷 장비를 팔았던 시스코 시스코 모델로부터 엔비디아의 주가를 추정한 겁니다 참 머리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 시스코 여러분들 주가 폭락을 가지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지를 추정한 건데 이 사람 지금 이 피크입니다 여기 여기 그렇게 분할하기 전에 1200불까지 올라갔는데 이 양반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200불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0불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2020, 2023년도 연초 수준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폭등하기 전에 이거는 이렇게 이 짙은 색은 시스코 모델 가지고 추정치입니다 지금처럼 1200원 샀던 사람들은 주당 1000원 정도 여러분들 손해를 볼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하는 겁니다 끔찍한 예상인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비싸다 너무 비싸다 비싼데 이제 마침 이분들이 글을 썼기 때문에 물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이야기 못하는데 한번 참조할 만한 거죠 시스코 이런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조정될 거다 그런데 200불까지 내려가는 것은 너무하니까 주당 1000불을 잃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너무 빨리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주홍색이 엔비디아 주식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마이크로소프트 자주식이고 푸른색이 애플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3조 달러에 육박하는 금메달 은메달 기업들이 다인데 이렇게 폭등을 한 겁니다 주가가 미디아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 짙은 색이 내부자들이 주식을 판 거거든요 내부자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에 인사이드 트랜잭션이니까 이 수치들이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이 보라색이 내부자들이 주식을 파는 거란 말이죠 내부자들이 내부자들이 주식을 판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상한치를 쳤다는 이야기거든요 6월 달에 300만 1000만 1억 3억 1900만 달러를 내부자들이 팔았는데 3월 달에는 2억 2500만 달러를 팔았거든요 내부자가 판다는 이야기는 거의 상한가를 쳤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 뭐 내려가면 끝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작가가 이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시스코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여기입니다 시스코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엔비디아 주식이 한 달 동안 30%를 빠지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80%가 빠지고 그다음에 또 3단계에는 그냥 거룩저룩 돌아가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가 다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 미국의 대형 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가운데 대개 3, 4위가 엔비디아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뭐 꺼지게 되면은 바닥이 없으니까 뭐 반타작 이야기가 있지만 70% 80%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달라들어 가지고 장밋빛 미래인데 지금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면서 조정이 되는 거죠 조정이 되게 되면 거의 뭡니까 원위치를 하는 겁니다 너무 비싸요 그리고 오늘 방송 맞춰 제가 꼼꼼히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참 설득력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야 GPU 만드는 회사가 여러분들 GPU라는 한계의 여러분들 아이템을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3조 달러 기업이 되냐 무슨 그게 금이냐 금세 따라올 것이고 GPU 시장이 대부분 NPU 시장으로 다 대체될 것이고 신경망 처리지 않기는 NPU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로 여러분들 팔 수 있고 GPU가 여러분 지금은 마진이 50% 이상으로 좋지만 AMD나 인텔이 계속 대체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마진이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 제가 뭐 주가가 떨어진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모르는 건 정확하게 모르는 건 이게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이러면 불구하고 오를 거다 보는 사람은 지금 주당 120불 과거에 1200불에 사는 거고 저는 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간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지 않습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온 디바이스 AI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보도 보니까 LG전자에서 온 디바이스 AI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2024년 6월 25일 날 나온 전담 조직 전담 조직을 기업이 만든다는 이야기는 큰 트렌드가 뜬다는 이야기죠 스마트폰이나 가전기기에다가 AI 반도체를 탑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탑재하는 보시게 되면 보통은 클라우드까지 여러분들 명령어가 가가지고 결과를 얻는 거죠 클라우드 AI인데 온 디바이스 AI는 기기 안에서 여러분들 AI를 구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안 같은 게 좀 잘 되겠죠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까지 갔다가 이거는 외부 기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디바이스는 그야말로 온 디바이스입니다 기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구현하는 거죠 기기의 여러분들 온 디바이스 전용 AI 칩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드웨어가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게 2022년 11월 7일자인데 LG가 가전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G 가전 냉장고 같은 데다 여러분들 뭘 탑재하는 거 아니까 온 디바이스 칩을 탑재하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2017년부터 작업을 시작하네요 AI 처리에 최적화된 시스템 온 칩을 개발해낸 겁니다 이분이 이제 개발의 주력들이신데 보시면 LG전자는 최근 자체 개발한 스마트 온 디바이스 AI 칩 LG 8111을 선보였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여기 장운석 면하고 이진종 책임 의원님 모아입니다 LG 811 이걸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이게 LG 811이네요 이 프로젝트를 벌써 2017년도 기획한 겁니다 기업들이 참 빠른 겁니다 2017년에 기획을 시작해서 2018년에 LG 811이라는 온 디바이스 AI를 개발해가 그걸 여러분들 LG의 가전제품에 탑재하는 겁니다 이게 온 디바이스 AI는 제품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AI를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AI 가속 하드웨어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음성, 제어 지능 등 다양한 지능을 구현하고 여기에 와이파이를 비롯한 커넥티비티까지 통합했습니다 이거를 이분들이 이게 2020년 기사입니다 2020년 기사요 모든 여러분들 그런 가전제품에도 온 디바이스 AI 칩을 탑재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사용자 맞춤형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제품으로 이게 탈바꿈시키는 거죠 이제 LG전자를 다시 찾아보니까 2024년 또 4월 달에는 LG 811이라는 그런 가전전용 온 디바이스 AI 칩 이게 DGC를 자체 개발했다 LG가 반도체까지 갖고 있었으면 더 힘이 있었을 건데 보시면 온 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나 외부의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 시스템을 거동하는 기술이다 인터넷 연결이 불필요하고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지고 초개인화 서비스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학습해서 더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AI라는 거가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 보안 같은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많이 쓰는 게 스마트폰, 애플 라이버시, 외부로 정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클라우드 기반 AI 대신에 기기 자체에서 AI 모델을 구동하는 온 디바이스 AI는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애플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는 외부로 정보화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그야말로 AI니까 사용자와 관련된 경험들이 축적돼 가지고 사용자가 훨씬 편리한 방법으로 그렇게 기기가 전환되겠죠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기 내에서 학습하고 처리함으로써 더욱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번 2024년 또 6월 달에 애플이 세계 개발자에 대해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것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등이 됐죠 그럼 애플 인텔리전스는 뭐냐 절반은 온 디바이스 AI고 절반은 클라우드 AI 본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기 내에서 또 어떤 경우는 외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순수한 온 디바이스 AI가 아니고 온 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결합한 하이블리드 행태다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온 디바이스 모드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그런 예를 들면 오픈 AI 채치pt를 사용해야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옵션을 주게 되면 외부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관리하는 그게 이제 이번에 인텔의 온 디바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여러분들 클라우드 AI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애플이 오픈 AI에서 채치pt하고도 제휴하고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하고도 제휴하고 그렇게 해서 외부의 여러 파트너를 활용해 가지고 클라우드 AI를 활용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 병행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가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겁니까 두뇌가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 칩인 거죠 그걸 자체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산발조로 좀 이야기 드렸지만 온 디바이스 AI 칩 그냥 여기에다 이런 AI 칩이 실리는 겁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냉장고 이런데 그런데 대표적인 경우가 스마트폰이니까 온 디바이스 AI 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디바이스 AI 칩은 기기 자체에 내장되어 AI 연산을 수행하는 특수 목적의 프로세스입니다 일방적인 CPU나 GPU와 다르게 AI 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기반의 AI에 비해서 연산 기능이 좀 제한적이고 대부분 NPU 신경망 처리 장치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삼성 갤럭시가 여러분들 온 디바이스 AI 칩이 엑시노스 2400입니다 이걸 자체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엑시노스 2400이 수율, 정상품의 비율하고 발열, 열라는 문제를 잡지 못해 가지고 애를 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엑시노스 여러분들 초기에 2010년부터 이게 개발되어 사용이 됐는데 아직도 발열 문제를 해결 못하냐 아직도 수율 문제를 해결 못하냐 도대체 삼성이 뭘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우지졌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삼성 엑시노스입니다 대개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해부한 것을 여러분 많이 못 보셨겠지만 스마트폰을 일단 해부하게 되면 안에 가장 큰 용량이 배터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두뇌에 해당하는 엑시노스 같은 게 자리를 잡고 있죠 참 대단합니다 그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써도 저전력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은 자체 개발한 것을 엑시노스로 쓰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가 특별하게 개발한 것이 아이폰에는 A시리즈 칩을 쓰고 A16, A17 그리고 이제 태블릿이나 맥북 같은 데는 M시리즈 M1, M2, M3 칩을 쓰네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M3 이게 맥북이나 태블릿 PC에서는 M3라는 그런 온 디바이스 AI 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에는 A시리즈, A17 가장 최신 모델에 이렇게 쓰는 거죠 기술력이 확실히 애플이나 이런 데는 뛰어난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AI A17 칩이 있네요 이런 걸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회사가 3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애플이나 삼성전자와 달리 이 분야에서도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스냅드래곤을 만드는 콜컴이라는 회사가 8.3 제너레이션 콜컴이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콜컴은 온 디바이스 AI 칩 시장에서 주요 선도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스냅드래곤 시리즈죠 콜컴의 대표적인 온 디바이스 AI 칩으로 스마트폰용 스냅드래곤 8.3 세대와 PC용 스냅드래곤 X 엘릿 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자기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급 사양에는 스냅드래곤 X 엘릿 칩을 탑재하고 그다음 중저가 제품에는 대만의 여러분들 한 회사 제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기 자체에서 모든 AI 구동을 완료하는 그런 행태를 온 디바이스 AI를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를 온 디바이스 AI 칩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러분 유익하게 아마 들으셨을 거로 봅니다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든다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장 버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